방금 소리내서 읽은 사람 손, 하트 성취성 자 뭐라고 했니 얘들아? 자 경청에서 말로 대답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트 갑니다 자 방금 책을 세워서 읽었다 손 들어보세요 자 이 사람은 하트 총 몇 개? 36개 36개를 모두 하트하면 여러분이 굉장히 학습을 열심히 한거죠? 네 선생님 저는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러면 한 장을 모아오면 한 사람당 스티커 몇 개? 한 개 자 한 사람당 한 개의 보상을 여기 1번에다가 붙일 겁니다 맞습니까? 네 자 중간중간 여러분들이 굉장히 인성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칭찬할 필요가 보이면 선생님이 더욱 좋은 겁니다 우와 너무 열심히 개개인이 했던거 있죠? 네 그것도 모으고 인성적인 태도에서 자랑 모습을 보셨을 때 또 모으고 함께 모으고 함께 재미있습니다 알겠습니까? 시작 얼마나 알고 있어요 자 1번부터 몇 번까지 있죠? 1번부터 7번까지 그렇지 자 7번까지 자 쭉쭉 움직입니다 했습니까? 네 대답한 사람은 하트 예 네 감각적 표현에 읽어보자 시작 감각적 표현에 느낌을 살려 팝콘을 읽어봅시다 방금 소리내서 읽은 사람 손 진짜 자 하트 예 자 팝콘 시 읽어보니까 어떤 느낌이었어 얘들아 팝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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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방금 뭐라도 대답한 사람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히 적극적이네요 자 하트 하나 갑니다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거 굉장히 성실한 태도입니다 자 방금 책을 세워서 읽었다 손 들어보세요 자 이 사람은 하트 예 자 바른 자세로 책을 세워서 읽었네요 잘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굉장히 글씨가 나름 최선을 다해 예쁘게 쓴 것 같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양심 쪽이어야 돼 항상 자 현재 가방잎이 닫혀있다 손 들어보세요 자 이 사람은 하트 예 자신의 바닥 보세요 선생님 제 주변에는 항상 바닥이 깨끗합니다 손 들어보세요 쓰레기가 없다 자 이 사람은 하트 책상 위에 국어 교과서 필통 물 필요한 것만 있다 손 손 책이든 게 실반막이 표현됐어요 자 뭐라고 그랬니 얘들아 정청에서 말로 대답 한 사람 흔들어 보세요 하트 갑니다 자 오늘 책이랑 물이랑 검사완사 한번 흔들어 보세요 자 다 모았네요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다음 오케이 열심히 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네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해줄게 그렇지 오 착하다 저 안고 싶잖아요 아 그건 뭔데 오케이 노력이요 왜 노력입니까 어 모든 행복은 노력에서 나와요 와 박수 저는 성실을 붙였어요 우리 반이 뭐든지 성실하게 해주면 좋겠어 족제떨 봉콩아 열심히 해요 한번 들어가요 까 까